안녕하세요. 메디팀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가정의학과 전문의 배닭입니다. 오늘은 여름철 모기에 잘 물리시는 분들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모기와 나는 얼마나 잘 맞길래 나만 모기에 물리는 걸까요? 모기와 나의 러브라인을 한번 알아보세요. 일반적으로 모기는 사람의 이산화탄소 높은 체온, 냄새를 탐지합니다. 사람은 호흡을 통해 산소를 마시고 이산화탄소를 내뿜죠. 이산화탄소를 많이 내뿜는 사람, 즉 호흡을 자주 하는 사람을 모기는 더 잘 탐지하겠네요. 아이스크림이 녹지 않게 넣어주곤 하는 드라이아이스. 이산화탄소를 얼린 드라이아이스가 모기를 모을 때 이용되기도 한답니다. 실제로 모기가 있는 곳에 드라이아이스를 놓으면 모기가 이산화탄소를 느끼고 가까이 간다고 하네요. 또한 사람의 체온이 높을수록 모기의 표정이 되기 쉽습니다. 특히 피부의 온도가 높을수록 더 잘 물리죠. 여성의 경우에는 매달 계란과 생리주기에 따라 체온 변화가 있기 때문에 체온이 더 높을 때 모기에게 더 잘 물릴 수 있겠네요. 모기가 땀냄새를 좋아한다는 건 많이 알려진 사실인데요. 여기서 또 한 가지, 바로 여성의 향수나 화장품 냄새도 좋아한답니다. 앙컷 모기는 산란기에만 흡혈을 하는데요. 그 외에 꽃이나 꿀, 과일도 좋아한다고 해요. 그래서 여성의 향수나 화장품 냄새도 좋아하나 봅니다. 반대로 모기가 싫어하는 냄새가 나는 허브도 있어요. 대표적으로 시트로널라인데요. 모기기피제의 성분으로도 많이 사용된다고 알려져 있죠. 정리해보면 이렇게 유형을 나눌 수 있겠네요. 기초대사량이 높은 사람은 다른 사람보다 체온 유지나 혹 심장박동으로 에너지를 많이 사용하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기초대사량이 높을수록 이산화탄소를 많이 배출하고 체온이 높죠. 열이 나고 기침을 하는 감기에 걸렸을 때와 음주 후 호흡이 가빠지고 얼굴이 빨개질 때 온도가 올라가면서 모기가 정말 좋아하겠네요. 여름철 향수나 화장품을 사용하고 외출할 땐 특히 더 모기를 경계하세요. 피부에 포도상구균이 많은 사람일수록 모기에 잘 물린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손을 잘 씻고 샤워를 잘하는 게 중요하겠죠. 또한 임신을 하면 체온이 올라가고 뱃속의 아기의 기초대사량이 더하여 높아지기 때문에 모기에게 잘 물릴 수 있습니다. 모기의 러그라인 표적이 되실 가능성이 있으신 분들 오늘 알려드린 정보로 모기를 피해보시기 바래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